네,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아미노산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앞에서 또 이야기했듯이 아미노산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무슨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? 전기용동이라는 걸 쓴다고 했었죠. 그런데 이거는 전기용동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좀 다른 거예요. 비슷하다, 같지는 않아요.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에서는 전기를 이용하고 여기서는 전하를 이용합니다. pH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용동하고 이게 차이라고 할까요? 이게 이제 좀 어떤 개념이냐면 전기용동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는 친구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친구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